안산시와 지역의 학교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학교를 개방해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21개 학교가 교문을 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평일 저녁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회원들. 운동을 하는 곳은 안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한 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와 지역의 학교들이 협약을 맺고 학교 시설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간이 되도록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체육동호회의 스포츠 활동이나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난해 10개 학교가 참여했고 올해도 11개 학교가 동참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학교 측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그 시설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중 몇 분이 마구 사용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민폐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침해가 되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안산시 체육회가 협약에 참여해 소속 동호회와 개방학교를 1대1로 연결해주고 시설 관리자를 지정해 학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안산시와 함께하는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마음의 개방성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가 결코 그런 기대치에 실망을 드리지 않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와 개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에는 주차시설과 초소 설치, CCTV와 보안 등 설치, 관리인력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민입니다.